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. 오늘의 게임은 배틀볼 자 피고게임이구요 무료구요 개똥게임이구요 일단 싱글플레이로 어떻게 하는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와서 잡고 던져 어? 피하네 구르고 아 잡고 있으면은 안굴러져 샷! 맞추면 1점 맞추면은 2점 3 이렇게 끝이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 볼을 들고 있어도 굴러지는건가 음 그리고 이제 샵 샵 들어가면 이걸로 이제 살 수 있죠 얼락하려면 돈이 들어 되시네 어 그래서 돈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호스 이제 방을 파겠습니다 프라이빗 매치 자 룸 아이디 wq1 kp 구요 아 사람들 입장하는데 심지어 머리위에 지금 음 아이디도 안 뜨거든요 시작! 어 피하고 샷! 그렇지 걸렸지 하나 샷! 걸렸지 어 개레전드죠 못 넘어가구요 아아 날 왜 맞춰 병 아 우리팀 수준 진짜 어 수준이 레전드에요 아아 아아 아 아아 아 5대2 야 돈 벌었다 리턴 투 로비 야 끝났구요 자 파인드 매치 어 파인드 매치로 그냥 바로 들어가자 얘들아 파인드 매치에 파인드 매치 어 돈 벌어서 이제 옷 입어야지 룸 아이디 오시 0시 07 어 좀 거시기 해온 애가 있는데요 어 무서워서 못 잡죠 그렇죠 바로 컷 그렇죠 잡고 샷! 컷! 샷! 컷! 아아 어 아아 아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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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벌었다 리턴 투 로비 이렇게 돈을 벌고 자 한 게임이 개 짧아야 샵에 들어가서 이제 오령모드 축제 130원으로 살 수 있는 모자 어 뭐 없습니다 아 생일 언락 셀렉트 아아 조인 로비 조인 로비 아 아니다요 호스 아 취소 취소 아 멈췄어요 게임 아아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바아 음 히힛 히힛 히힛